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 오징어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러 왔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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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퍽퍽퍽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진짜 맛있네요 바삭바삭 오징어 마요네즈 고소한 고추냉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점점 맛이 더 님! 이거 열심히 sci-fi 먹기! 중간에 먹어줘요! And when you eat it, you say it has a lot! 어요! strict Rinpoche!